자 준비 끝 와... 씨... 보검아 글자 아이디 해킹당하면 피규어 싹 다 팔아야 돼 아 그렇습니까? 뭐래요? 글자 아이디 해킹당하면... 지금 계정에 값어치가 얼마야? 지금 계정 값어치는 진짜... 돈은 많이 질렀죠 형도 돈 많이 질렀죠 어차피 남는거 없잖아요 그치 이게 원상먹고 안되지 그만큼의 값어치 안나오는데 지금 계정이 얼마정 되는거지? 지금 계정에... 대충... 발린거? 제가 여러개족을 많이 키웠어요 한캐만 키운게 아니고 시청자분들이 많이 그거하니까 지금 팔아봤자 얼마 안나오고 쓴돈은 3억 좀 되지 않을까요? 다 그냥 한강하면은 아... 진짜로... 지금 계정 순수한 값어치가 얼마지? 순수한거지? 4-5천 되겠지 아 진짜? 랭킹 1 이벤트가 있기때문에 그건 값어치을 살 수가 없어요 아...그러면 그... 베베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베베 아이디는 그... 억정은 되는건가? 베베는... 파고 살 수가 없는데 최초일이야? 니가 최초일이야? 아 진짜? 최초일이야? 네... 아 몰랐네? 근데 그걸 했는데 모든걸 포기하고 했어요 진짜 시청자들 완전 존망했어요 진짜 시청자들 200명 로아드 200명 있죠? 사냥하는데 200명 왔어요 뭐라고? 사냥하는데 200명? 사냥만 하니까 1년도고 사냥만 하니까 같이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같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같이 사냥만 하니까 시청자들 존망이에요 진짜 완전 아... 네... 저 대학 포기해서 랭킹했었어요 아... 대학 포기하고 이렇게 간거였어? 네... 오... 뜻깊은 아이디네 어... 뜻깊은... 뜻깊은 뭐예요? 아... 부산대 다녀? 부산대? 예... 예... 아... 알겠어 군산대는 공개했죠? 군산대 군산비바라기 어... 너는 공개 안했어? 저도 공개해 아... 아... 공개해서 뭐 좋을게 없어요 근데 부산... 부산불안검 뭐 이런거 아니야? 아니에요! 부산마법공강총검 뭐 이런거 아니야? 지금... 아... 어... 괜찮네... 제가 롤좀 하잖아요 근데 형이랑 진짜 롤일에도 이기겠다 진짜 아... 아... 그건 아니고 언제 한번 쉬게 되면 붙자고 아... 진짜 형이 1대라면 이겨요? 어... 자... 그러면 어떻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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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원래 만만한걸로 보니까 어... 이럴땐 내가 게임 못하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출발을... 해보도록 해야되는데 자... 텐민이 좀 잠깐 돌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텐민이가 돌리지 않았어요? 텐민이 안돌렸어 안돌렸어 아... 돌리고... 지원이 당님께서 100일개 어우... 지원이 당님도 100일개 감사해요 아... 감사해요 고마워요 준비 다 됐어요 네... 가자 그러면 오케이 어떻게 갈래요 형 이거를... 어... 이 십송을 갈건데... 어... 이거 그만 서실수도 있어요 아니면 갈수도 있고 정말 중요해요 여기서 형이 한번 해보세요 그냥 편하게 아 편하게도 될까 이거 진짜? 진짜 편하게도 돼요 그냥 편한게 좋은거지 어... 그러면 이거 다시... 이 부분 다시 한번 켜주고 부금 쳐주고 와... 근데 진짜 이 부분 진짜 성의없다 제대로 놀아보자고 훨씬 나은데 제... 이거 이거 누가 아는거야 야... 도웅과 아이디... 진짜 부금 구한다고 했는데 진짜 이거는... 아... 부금 좀 오바다 아... 다들 추천 다다른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화면 터치에 선단에 다들 업 한 번씩 부탁드리고 PC분들 오른쪽으로 다다른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달달하게 좀 찍어주세요 여러분들 야... 근데 깔끔하게 22선 딱 여기서 끝나면 딱 좋지 22선 가면 23선도 가야죠 레전드 찍어야죠 오늘 아... 맥슨이 보기 때문에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진짜 2선 가면 레전드라니까 완전 레전드 여기서 터지면 존망 아니냐? 아 존망 이거 오! 오! 아... 이렇게 리액션하는 거구나 메이브 방송한테는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해준다면은? 다시 한 번 해준다면은? 다시 한... 아... 다시 한 번 해준otal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 야. 희한. . . 야 동호야 진짜 루시우 제대로 놀아버라 이거 준비할 줄 알았거든? 동호 가자 제대로 놀아버라 아 잠깐만 이거를 가기전에 무기가 정말 무기가 정말 중요한건데 이걸 가기전에 복호식 운영 복호식 운영으로 해가지고 뭐 또 뭐야 또 멋있어 복호식 운영? 준비가 돼 있지 모든게 복호식 운영 복호식 운영 파이팅 파이팅 비벼 비벼! 비벼! 비벼야 되지 복호식 운영 해줘야죠 이런거를 어떻게든 끌어야돼 계속 끌어도 너무 먹어도 다 야 나 검파할때 한참 씹할때 어땠는지 알아 시청자들이? 어땠어요? 내가 거의 그런 느낌이었어 깜짝놨다 한숨 자고 온다고 검은 정말 중요한거니까 검은 존나 중요한거니까 어 검 중요한거 야 글자 너도 시간 많이 끌지않냐? 저는 근데 엄청 많이 끌진않아요 아 엄청 많이 끌진않아? 팡이랑 너랑 있으면 팡이랑 많이 끌었던거 같은데 팡이도 국들 존나먹고 존나 개끌었지 아니아니 저는 모르겠어요 형 그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넘어가는걸로 일단 재물주고 와요 이거 만들면 좋고 이거 막가 이제 막가 아 진짜 근데 거짓말 어 실패 계속가 이건 막 터져 상관없어요 비싼거 아니냐 이거? 만드는 비싸죠 계속 오라도 돼 계속오라 만약에 이십성을 찍으시면 완전 대박이에요 개꿀 개꿀 여기다 뭐 짓이 있었어 너 여기다 오줌 너 없는상인데 형은 여기 바닥에 오줌쌌냐? 컴퓨터에다가? 여기 물이 흥건이 많아 나 화장실에서 오줌쌌고 니가 뭐 딸도 나오는거 아냐? 물이 흥건해 바닥에 어 뭘 존나한거냐 이제 이십삼성에서 이십성 끝나고 바꿔야죠 깔끔하게 봐야죠 내 전성 1이 만든다고 전성 1 내가 돌리고 있을게요 전성 1이 보면 나오는거야 진짜 오늘 띄우면 진짜 형님들 이십삼성 되면 보고싶지않아요? 레알 이건 보고싶지않냐? 진짜 보고싶지 나도 보고싶어 이십삼성은 이십삼성 야 근데 이게 진짜 이십삼성 그렇게 안떠? 안 돼 안 돼 테스톱에서만 뛰었어? 테스톱 딱 한 번 한 번? 딱 한 번 뛰었어 딱 한 번 진짜 레알 한 번 레알 딱 한 번 인생 살면서 딱 한 번 뛰었어요 인생 살면서? 오씨바! 왜? 뭐했어? 가버렸어요 집으로 어 미국가서 미국 털었잖아요 형 이거 털었어? 하나 더 없어? 하나 더 있지 없을.. 없을리가 아니다 보코식 운영 세코식 운영 가자 한 번 더 형이 가세요 표정이 근데 안 좋아지고 있어도 아 아니야 괜찮아 이거야 이거? 네 그거야 그거 너 표정 안 좋아지고 있는데? 괜찮아? 가버렸어 나한테 뭐 진짜 뭐 뭐 저도 갖고 가면 되요 아하아 오케이 좋아요 나 감방 안되는데 이거? 운영 지금 지름이 나 운영 아직 나한테 뭐 영수증 뭐 청구하는거 청구하고 이런거 아니지?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이씨 부금 다 깔고 어? 아 bt목을 아 지금 좀 뭐가 재수했어 뭔가 그냥 존나 뭔가 좀 약올리는거 같고 야 제대로 말아보자 이랬는데 제대로 말아보자 어 그니까 좀 오버하고 음 이쯤 됐으면 이거 들어줘야 되는거 아니야? 그치 이거 딱 나와야지 그렇지 다단합니다 지금 부금 탁 달달해 이게 얼마전에 그 10만개 미션에 성공한 돈이거든요 10만개 미션? 10만개 미션 성공해서 이걸 얻은건데 10만개 10만개 이번에 처음으로 예 받았어? 예 10만개 대신에 4만개랑 천억 예 아 진짜? 네 그니까 천백만원 받은거죠 근데 이거 지금 여기 다 쓰고 있는거여 있다 오늘 형 컨텐츠 아 아 내 컨텐츠라고 하니까 내가 부담이 존나 커졌어 아 내가 뭔가 좀 도와줘야될거 같고 아 아니에요 예 어 어 올라가 올라가 2위선을 띄우면 개쩌는거야 혹시 먹으는다 이거 올라가는 걸 확실하게 ête 내가 입장할수. 오케이 준 진짜 Absol 니 맘댐 되겠냐 혼자 아 원래 힘들어 원래 힘들어 계속 올려 계속 올려 이거 2위선 찍으면 하자なた 나 글자가 어떻게 보면 요즘 대무새란 말이야 진짜 아 너 대무새나와 그럼 형은 뭐할래요? 추모사에 가 아! 두개 갔어 야 벌써 두개나 깨트리냐? 야 우리 지금 무슨 세개가 터져있어 지금 이거 아이템이? 미친거 아니야 이거? 야 이거 여기서 더 지르면 안되지 않냐? 형 여기서 이제 무기 갈까요? 가자 무기가 딱 삘 와요? 무기 삘 와요? 삘 와 그럼 이거 한번 더 가요 자 한번 더 가요 아 왜 왜 왜 왜 비싼거야? 존나 싸구려 같은데 이거 존나 좋은거 형 진짜? 존나 좋은거 맞아? 진짜?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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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컷이 그냥 개 지르는거 아니야? 지금 완전히 뭐 다가 다가 어차피 강화는 시청자분 다 좋기 때문에 야 이러다가 이거 그거 되는거 아니야? 오 나이스 계속 올라가 야 이거 투명세트 되는거 아니야? 3세트? 투명 3세트? 와 올라가! 올라가 계속 올라가 야 호들갑 떴지 마 원래 이거 다 되는거잖아 뭔 소리야 계속 올라가 이게 뭐야 뭔데 이게 자 어 한번 더 한번 더 이게 뭔데 대체 뭔지 좀 알려주고만 좀 말해 잠깐만 여기 뭔데 이거 대박이야 이거 10점 띄우면은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말할거 아니니까 가요 가봐 오 잠깐다 야 이게 10점 찍으면 돈이 비싸져요 10점 찍으면 형은 40만 이상 잠깐만 그럼 계속 가 아 잠깐만 형 이거 이거 특별하지 복고식우녀 복고식 잠깐만 추천받아야죠 아 추천받아들 한번 복고식우녀 한번 가야지 야 이게 뭐길래 그래 이게 뭐길래 야 10점 찍으면 야 10점이 뭐야 미친구야 지금 14.. 야 IT매야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야? 들어가고 있어 봤어? 각 보고 있어? 못 잡았어? 장사꾸라고 얼마인지 봐야겠다 얼마인지 봐야겠다 얼마인지 봐야겠다 매니아에서 확인 조회하겠다 와 대박 옵션 뭐해 와 미쳤다 이거를 이거 뭐길래 그래 좋아 자 자 이거 뭐냐 어 와 이거 띄우면 대박 목이 아니 뭐 뭔데 와 이게 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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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렸어 지렸어 아 오케이 그네를 읽어도 돼? 와 네? 그네를 읽어도 돼? 하하하하하하 예예예 나 때리고 싶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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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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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15성 가면 어떻게 돼? 어? 15성 15성 가면 15지죠 진짜? 오 드립 좋아 15성 깔끔해 3%인데 에이 15성은 아니야? 아 15성은 아니야? 15성 가면 15죠? 아 그러네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이거는 15성 가면 15지 가는데? 15성은 아니고 어 일단 이게 지금 확률이야 앞으로야 형 가능성 있어요? 하면 될 거 같아? 9.5면은 할만하지 않 9.5.. 파괴형이 9.5% 할만한 9.5%면 파괴형이 9.5%에다가 성공한게 30점이면 되지 돼요? 그러면은 어 요거를 북음 깔게요 북음 깔게요 자 잘해야 돼 형 여기서 하하 하 한방에 갈 수도 있어 이거 떼어버리면 끝장나 아니 근데 야 이거까지 되면 투명망쳐 내는 거 아니야? 투명망쳐 이름이 뭐야 투명 신발 짝짝이 형 원래 신발은 발이 2개기 때문에 2개 껴야 되고 망토는 나올 필요가 없어 망토임이 하나 있으니까 망토임이 하나 있으니까 아 근데 근자가 아이템이 망키면 많은가보다 이것저것 준비가 많이 되어 있네 이거 준비한 거라니까 이제 오늘 하려고 뭐 못 끝내고 못 끝내고 이 상태에서 안 돼 끝났어 눌어 눌어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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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시발 그냥 아 쪼따 그 짠 쌍용이 형 쌍용이 형 쌍용이 형 형을 너무 했다고 아 근데 찬스 타임 눌러요 찬스 타임? 예 올라가 무조건 올라가지? 이거 그냥 확인하고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저거는? 이거는 왔어 왔어 다시 왔어 다시 왔어 아아아아이 아아악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이 뭘 방어군이 비싼거였지 나 기억난다 우아아아악 야! 야 잠깐 기다려봐마 보니까봐 잠깐만 잠깐만 될 수 있어 지금 10성 대박이야 10성 depri다 여기서 여기서부터 확률이 높아진단 말이야 어우어 잠깐만 있어봐 이건 왜? 35금을? 39에 35로 줄어들는데? 어 근데 파기허기는 왜 파기허기는 원래 X-나한테 말이야 솔직히 말이야 진짜 말이야 말도 안되는거야 지금 이거 띄운게 이상한거야 띄운게 이상한거야 진짜로 네네네네 근데 이거 잠깐만 생각 잘해야되요 여기서 그냥 생각 잘해야되는데 이거 12성으로 띄울게 아니면 여기 이산대 팔아도 한 40만원 받을거같거든 40만원? 무조건 이게 얼만지 가격을 볼게요 어때요? 왜이래? 코코시그저의 달인이었어 알겠어? 또 다 가격 본다면서 가격 본다면서 스무스하게 하상점으로 가면서 시간 끌기 달인 역시 세계장 999년의 달인 와 그 코시 이러면 가장 많아 진짜 역시 봐야돼 이거 역시 세계장심이다 축성이 40억이니까 야 자연스러웠어 존나 자연스러웠어 표정 하나만 변하면서 야 근데 시청자분들은 다 따라와요 오 그럼 당연하지 터지면 나갈거니까 야 물건 거니까 보기도 했잖아 이게 not really 45억이거든 야 우리꺼 못해도 50억 넘지 않겠니? 그렇죠 50억 넘지 않겠어? 그럼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봐 네 여러분들이 약간 여기서 마이크 끄고 말하면 주장인의 머리로 말하잖아 네 그럼 눈빛기관으로 더 칠해내는지 말하는건지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아이콘컷텍터요 하나 둘 셋 오케오케오케 오케 눈빛기관 마이크 끌고 말하는 여기서 주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역이야 그러면 눈빛기관으로 좋아수 가면 잘하수 우리가 돈을 날렸으니까 이거는 뭐래? 형 이거는 돈 날렸으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거야 이걸로 어때요? 우리가 아니라 니가 버는거지 아 이건 그렇지 우리가 아니라 니가 버는거야 날린게 많으니까 이거를 큐브를 해갖고 어 그래 아 그냥 한번 해봐 그쵸 그쵸 이건 돈을 버는거니까 만만하진 않는데 어 이걸로 큐브를 해갖고 돈을 버는거야 이제 여기서 그치? 깔끔하게 여기서 윤희 이렇게 띄워버리면 개깔끔 진짜 완전 개깔끔 레전드리까지 가야되는거 아니냐? 레전드리요? 어 가능성이 있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 지금 난리 났어 글자가 사진 원쩍 있네 글코시 글코시 아니면 형 우리 심해성 가고싶어? 가고싶어? 할수있어? 형 늦게와요? 늦게옹만 가봐요 잠깐만요 마이크를 주자로 하겠는데 아이컨택트로 보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 좀 살려줘 임마 야! 나 두부만 살려줘 야! 이 새끼야 너 왜 저기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야! 이 새끼야 너 이 새끼만 살려줘 한 번만 살려줘 세키만 민신 투표 어때? 민신 따라가기 민신 따라가기 잠깐만 살려줘 큐브를 좀 큐브를 좀 하다가 큐브 좀 가다가 유니크만 떼우기 유니크만 떼우기 유니크만 유니크만 등껏 해갖고 깔끔하게 옷은 늘어났습니다 사주키 미안해 이거 눈딱 살면서 미안해 어휴 괜찮아요 저는 메이프 옷이 더 비싸요 아이컨택트로 약간 쉬워 보다가 걸려버려가지고 어우 지려버려 그냥 졸대버렸다 이거 안 뜨면은 이거 안 이거 안 유니크 안 뜨면 우리 10에서 갈 준비해야되요 와 이거 오반데 몇 개 남았냐? 아 많이 남았어 아직 야 근데 너 근데 맥이 평소로 오는 야 너 이거 내가 보면 빨래 한 200번 정도 한거 같은데? 형 메이블 옷도 비싸고 세우는거 저 세상 맞는데 아 저 진짜 어 저 진짜 이거 저 2년 입었어요 아 진짜? 빨래 아니고 100번 돌린거 같은데 야 이거 옷을 좀 어 야 야 야 진짜 많이 입었어 2년 입었어 어 돌려 어 돌려요 형님 돌려봐요 아 난 느려가지고 난 느려 몇 년 전부터 입었어 이거 나 이 옷을 너무 좋아해서 유니크 뜨면 얼마야? 최소 최소가 아니고 일단 안 떠요 떠! 100% 떠! 안 뜨는데? 하... 야 근데 글자도 여러분들 검소한 척 하는거에요 여러분들 진짜 글자 벤츠 플라스 야 오늘 끝나고 야 차 구경 한 번만 시켜주라 아 형 쓰레기에요 아 뭘 쓰레기 야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아니 저전거야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차 아니가 아니가 쓰레기라고 아 차 아니? 오오 차 아니 차 아니 차 그럼 몇 cc야 cc가 그게 2500cc인가 볼걸요? 별로 안 돼요 스포츠세대 스포츠세대 예예예예에이웨이 예예예에 시 그 말로 맞으면 야타줘 아 아까전에 그 저 저 저 저 누구야 그 동...동후님 그 포인트 같이 타셨어요 어 야 동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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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벤츠 본 소감 말해봐 이리와 너 별거없어 아 다 달랬어 네 준비해야겠다 야 벤츠 예 뭔진 몰라요 어두워서 안보이던데 아 진짜 que니까 그냥 벤츠만큼은 벤츠만큼은 한셋 남았어? 아 근데 나도 이거 되면 사고싶다 아 근데 안타는게 좋을거 같아 형 안떠 이거지 가야겠다 이거 어떻게하지 어 이거 하지말까? 가지말까? 가지 않는게 낫겠어? 그럼 딱 한셋은 더하고 그냥 한셋은 안하는거죠? 2만원 더쓰고 안되면은 옵션 뜨면 더 좋은거 같아 옵션 뜨면은 좋은거에요 이게 아이템 10성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상하는건 오바고 무리사면 오바죠 그렇게 뭐 너무 스토리텔링하려면 어 인테뿌뿌라 굳이 뭐 스토리텔링하려면 안좋고 여기서 만약에 옵션이 뜨면 좋은거고 아니면 거기서 추워가는거지 근데 이거 진짜 미쳤다 강화는 자야되는데 옵션이 안떠요 왜이래 무기 여러분 대기하고있어 지금 무기는 대기하고있어 무기 지금 이거 안하고 이거 해보면 이거 냅두면 무기 넘어가요? 아니 뜨면 일단 뭐 이런게 뜨지않겠냐 안떠 안떠요 와 이거 오바야 8만워놓고 안떴어 야 니 손이 너무 안좋은거아니냐 형이한번 해볼래요? 오케이 해드릴게요 2만원 해드릴게요 야 진짜 내가 죽어놓고 비타오베이로 산자네 어우씨 야 진짜 내가 사온거지 고맙습니다 빨리 사오 니가 손이 좀 빠르니깐 블랙큐브해서 한세만 해보고 형이 안뜨면은 그냥 그거 하는거로 해요 시마이치고 무기 갑시다 야 근데 진짜 너도 방송을 하다보면은 이게 어딨냐 창 이거지 아 너도 하다가 진짜 안떼때 존나안해깐 큐브하다가 이거지 음 뗄수도 있어 하나 하나 아 나 많이 잘라었어 큐브는 뭘 잘 유니크 랭가 안하네 진짜 아아아아 오오오오오오옹 떴어 야 유니크 떄면 대충 얼마야 지금 일단 50억정도면 우주가 50억정도니까 여기서 10일 쓰면 더 띄운다며 야 이 ㅅㅂ 유니크 찍어야 돼 제발 찍어주세요 그럼 저 유니크 갖고 와야 돼 유니크를 갖고 오세요 찍어주세요 날아가면 안되니까 일단 큐브 다 돌려보자 남은거 남은거 지금 50만원? 최소 60억이야 최소 60억 뗄 수 있지 뗄 수 있죠 뗄 수 있죠 뗄 수 있지는 반말이야 있어요 어? 아 이제 그만 이따 눌러요 선택? 네 선택 선택 확실해? 네 됐어 이따 됐고 이거 11성 와요? 느낌왕 근데 몇 강이냐 몇 프로냐? 확률은 37% 떠요? 느낌왕요? 그럼 부분 깔아요 지금? 비트 줄까요? 아 근데 이거 아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좀 안되는건가? 어 터질수도 있지 터질수도 있어 터질수도 있어? 여기서 실패하면 지금 13.13% 이때 되면 좋지 너 돈 벌 수 있어? 여기서 팔면요? 내 입장에 나도 넥스게임한 입장에서 네 간만에 메이플해서 재밌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강하니까 재밌을 수 밖에 없죠 아 하지말라는데? 뭐.. 그러면은 깔끔하게 무기 넘어가요? 무기로 아니 근데 형이 느낌오면은 해도 상관없어요 형이 넘어가실게 근데 손 10%는 이게 되는편인데 덤프너면 원래 10%도 안돼 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어 만약에 터졌다 그러면 형들 터지면은 무조건 밀원같이 먹기 어때요 형들 콜? 이건 좋잖아 이 느낌 좋다 응 난 노콜 으흠 아 나 벌레는 절대 못 먹겠어 진짜 그러면 저거 왜 가고 있어요 형? 어 이거 이거 진짜 아니냐? 언젠가 게스트 오면은 언젠가 게스트 오면 쓸래 만약에 형이 걸렸어 그럼 먹었을거에요 안 먹었을거에요? 나 어떻게든 해서 빠져나왔지 와아 너무하네 이거 인성이 장난이거 먹었지 야 먹었지 당연히 야 내가 저거 한통 다 먹었어 진짜 형 알잖아 아아 그러면 하세요 이거 한 번 넣은거 알잖아 그러면 한 번 해요 시청하고도 원하시는거 아 근데 여러분들 이거 강한거 아닌거 같 안 뜰거 같다 진짜 안 뜨면은 안 뜨면은 안 뜨면은 내가 대신 다 먹어줄게 안 뜨면? 안 뜨면? 오우! 잠깐만 아직 그 맨벨 옮겨지 맨벨 아 근데 될거 같은디? 오케이 아 근데 밀엄 다 야 밀엄 좀 더 밀엄 아니 형이가 아까 전에 막 부어놨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30%면 될거 같은데? 어디있어 재물 야 몇번 기회 주면 안돼? 11강 도전할 수 있는게 네? 상관은 없죠 상관은 없는데 일단 지금 피버타임이 아 이게 없구나 잠시만 그러면은 형 진행할게요 야 근데 저 총 아까 전에 총이 될거 같은데 느낌이 자 로드오브랜드에 14강이 더 안 떠요? 아니면 저게 그 로울에 14강이 더 안 뜨죠 로울에 14강이 더 안 뜨냐? 당연하죠 형이 3800만원 썼다면서요 거기에 3800만원이면 리니지 지팽검이야 지팽검 나도 그 때 3천만원 넘어와서 그 생각 했었어요 내가 이 돈을 그냥 지팽검 1강이나 2강 사서 1강 사서 국성이 줘가지고 그냥 국성이 그냥 리니지나 시킬거 그래 그걸 하시면 훨씬 낫죠 지팽검 사갖고 아니면은 형 그 지팽검 러쉬하는거 그것만 나와도 3만만 넘어 그냥 4만만 치고 그래도 그건 깨자깨자 시청이 찍은거잖아요 아 죽겠었어 그때 일주일에 500씩 꼬박꼬박 써면서 돼질뻔했으나 그때 국성이 사줬으면 나한테 형이라고 불렀을걸 그날으로 복영이 형 했을걸 진짜 걔는 87 나는 빠른 88 복영이 형이라고 불렀을걸 아 지금 지금 연락하세요 지금도 아 지금도 연락하지 아이템 뭐 오크서버 아이도 있다면서요 야 국성이가 그랬었어 야 복영아 리니지 아이템은 배신을 안해 그래 놓고서 지금 존나게 이야기하는 나도 한 2천 2천5백점 투자고 걔도 1000만원 투자했단 말이야 같이 리니지 계정했는데 야씨 요즘 템값 밤값나가지구 지금 지금 3500 투자한 계정인데 지금 1500도 안나가지구 지금 그니까 형은 지금 그건 똑같애요 메이플 2000만 투자고 200밖에 안나왔잖아 그게 뭐예요 형 형 근데 기부 아프리카의 김장훈씨야 진짜 아니 근데 진짜 거짓말하죠 난 넥슨에 정말 많이 쓴거 같아 기부천사 김복영 예 일단 그리고 넥슨 넥슨에 돈을 쓸 수 없게 없는게 슬슬 좀 싹 다쳐내 싹 다쳐내 어 자 자 슬슬 갑시다 아 근데 이건 뜰거 같은데 비트 한번가자 비트주세요 비트 주세윤 드랍 더 빗 오야 뭐야 뭐야 이거 드랍 더 빗 야 뭔 미치지 자 드랍 더 빗 뭐야 이거 뭐냐 이거 왜이래 부금 다른거냐 뭐야 이거 드랍 더 빗 아 이상한거였다 제대로 돌아보자는 구했어야될거 아니야 아 개깡굴렸네 야 이정도면 망기찼어 가겠습니다 자 형 이거는 자 지루건한테 마우스 받쳐서 넘기세요 가겠습니다 총이 총이 대박일거 같긴 한데 총이 아니고 뭐였을게 거미였냐 거미였냐 네 자 자 근데 이건 충분히 솔직히 뜰만하지 뜰만하지 아 미쳤다 미쳤다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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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이 정도면 얼마야? 이거 되나? 얼마야? 얼마 정도야? 일단 이건 지금 가고치고 한 10에서 20... 모르겠어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2점 찍으면 100만 원 정도 효과하지 않을까 싶어요. 100만 원... 야 근데 확률이 이게 파괴하면 16%가 있고 실패해 48%인데 이거 미쳤어. 지금 미친 거야. 35%면은... 그럼 여기서 그냥 넘어가라고... 너 이거 볼래? 이거 해서? 아 저는... 어. 너 이거... 안 돼서 생각해. 저 차는 안 돼서 얘기해. 야 눈빛... 아이컨택트로... 야 아이컨택트로 다시 한번... 솔직한 마음. 지금 약간 너 뭔가 좀 주눅 들었다? 야 이쪽... 너는 이쪽이 안 지르는 거? 이쪽이 지르는 거. 하나 둘 셋. 흐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나는 무조건 이쪽으로 하지. 잠깐만. 하나 둘 셋.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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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두개 안 보이는데? 두개 안 움직여 그냥... 나한테 어떤 얘기냐면은 서바지는 미점. 그러면...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라고... 이거 어때? 큐브를... 아니야 아니야... 개셀만 더 해보자. 아 이제 투수가 레몬용이 뛰는 거지. 와 근데 저게 다 뜨면은 결국 너무한 이득이잖아 야아 너무한 이득이잖아 그냥 아니죠 수반자들이 보는게 아니죠 시청자분들도 이득 보는건데 진짜 으아악 여기로 예 여기 세게 짜님이세요 에어우 그다큐브 와 그다큐브 깔끔합니다 진짜로 아우 좋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야아 오늘 진짜 완전 호전갈뻔 레알이야 이거 집에가서 울고 있겠죠 이제 와 내 눈 다 어디갔냐고 띄우면 되죠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무기 질러 무기도 기다리세요 어서오세요 세스트 딱 형이 오늘 금손이니까 레전드 한 번 떼어보기 한 세트는 힘들고 그렇지 부금을 이것도 뜯는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 뜰수도 있어 한 번 가보세요 자 부금 이게 개우지네 형 멜론없어 멜론? 부금? 뭐 부금 먹던거 말만요 멜론 주세 멜론 이쪽에 있어 아이템옵션이 저기 뭐에요 아이템옵션 아이템옵션이 그 우리 아이템옵션 이거? 뭘 말해 야 화장실 똥으로 막힌거를 왜 찍어놨냐 그거 왜 뜨시는 분이 상황을 말해달라고 했었어? 아니 화장실 사진을 돌리고 있는데 화장실 여러분들 변기에 똥이 많이 차있는거죠 똥이 똥이 개많이 차있는데 아니 그걸 왜 찍어놨냐 뭐하냐 너 지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제가 얼마전에 이거 말해줘도 돼요? 진지하게 어 진지하게 말해도 돼요 엄재 어우 야 이건 좀 아닐거 같아 아 진짜 똥이 막 넘치려고 하는 이게 왜그러냐면 혈류가 나오더라구요 아 진짜 아 아 혈류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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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지 저번에 부하 때문에 그런거 똥이 아니고 아 야 그거 치와 아우 야 그걸 왜 보여줘 계속 보여줘 나한테 어 뭐야 아이 혈류 아 뭐야 나같으면 계속 보여주는거 꼬치지마 아 진짜 햇반짝이라고 아우 야 아 이건 아닌거 같아 좋았어 자 이거 이거 한번 큐어 돌려보세요 아 부금 존나 예 부금 쓸 필요 없이 그냥 가시죠 자 이거 루시우면 루시우면 제가 부금 찾고있으니까 네 루시우면 끝나 아주 좋습니다 오우 루시우면 뭐가 성스러운 느낌이 있기때문에 오우 레전드 띄우면 대박이야 진짜 한 번 더? 응 레전드 나오면은 진짜 얼마냐 진짜 답도 없어요 띄울 수 있어 노래찾고있어 진정 아 대체 뭐랄게든 피똥을 싸는겨 아니 피똥이 아니고 아 피오죠 혈류 아니 아침에 옴수사는데 피오는 어디로 보여 혈변이란 사람 아 아주 미안해 잠깐만요 여기서 여기서 노래는 C.A.P.O 자 제가 한번 조금 돌릴게요 C.A.P.O 해주세요 C.A.P.O? 예 혈류 혈똥이 아니고 어 방금 씹어보 형 뭐 돌렸어요? 왜 형 인트 씹어보 돌렸어요? 어? 나 몰랐어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로요? 아 맨 위에꺼 이거? 예 아 예 아 진짜? 나도 버렸어? 아 저도 버렸대 형 나도 너도 버렸대 예 아 진짜? 동호야 진짜야? 동호야 이거 실화야? 네 실화해 아 실화라는데? 아 실화라는데? 와 인트 두번째 하셨어? 야 저 집중 집중이 형 이게 뭐하는거야 눈 날리도 있어 지금 뭐하는거야 역시 뭐파 앵크도 진짜 네이프를 돈쓴 재미가 똘똘하긴 하네 인트 이거 인트해 인트 캐릭터 법 쓸거니까 아 유니크 아 유니크야 어 키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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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8% 오오오 오케이 네 이걸 가지고 Перв호 사람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za 다시 지금 나이스 아 이런식으로 그럼 쉐어린 블랙 휴보드 이런거니깐 실패 프로 레전드 duM이 대박 나는거에요 우리 꼭 씹어놓으면요 레전드 diM ni classy 그렇긴 한데 долго입들uls이 있으니까 와 오늘은 진짜ания 매일 rapport 이번이 맨날도 빠졌죠 레전드 anya 빛났어 이렇게 하죠 빛나지 빛 엔터폼 누르르 하고 있으라고 큐어링이 많이 낮았다 무서워가지고 진짜 많이 낮았어 뜰 것 같아요? 안 뜰 것 같죠? 채팅창에 글자네 영원해님인데 아 아니 아니구나 다른 부분이 묻히구나 활 언제 터뜨리냐고 아 활이 이미 끝났어 아 무기 다른거 보여줄게 자 됐어 어떻게 할래 이거 12성 하고싶어요? 아니 난 솔직히 말해서 12성은 뜬다고 생각하는데 난 안주려고 상관없는데 난 솔직히 난 뜰 것 같다 하고싶다는거에요? 어 만약에 안 뜰 레알 느낌와? 이게 12성을 찍으면 마력이 117대요 그러니까 진짜 지존 되는거지 일단 현재 현존하는 그 망토 강화수에서는 최고 찍는거에요 아 진짜로? 최고 찍는거에요 12성까지 야 이거 솔직히 이 아이템 많잖아 예? 음 이 아이템은 많이 있죠 근데 그 12성 띄우면은 여기 이렇게 생각하면 되요 지금 파괴력이 16.3% 아까전에 형 총투 터지는거 20%였거잖아요 비슷해요 그냥 한번 실패하면은 터지는거고 성공하면 올라가는 생각하면 되요 아 그래? 딱 두개 50대 50이야 그냥 확률사함이야 확률사함 강화는 무조건 확률사함 아 근데 35분이 뜨는데 터지면 밀어무적먹기 아 뭐 그건 그건데 이 악무는거 할수 있는데 어 시청자분들이 하지말라는 왜냐면은 이런 놈이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야 좀만 덜자 야 이거 진짜 존나 많다 인간적으로 너무 많다 이거는 아흐 야 토한다 하다가 토컨한다 이랬어 진짜로 야 야 토한다 저거 와 아 아 이거 이걸 저건 진짜 먹다 12성 찍으면은 더이상 올라갈게 없어요 강화로서는 토할치게 못나 저건 진짜로 강화로서는 올라갈게 없기때문에 형 얼마나 심은 아 12성 끝이냐 원래? 예 12성에서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강화가 3%에요 어차피 3%만한게 낫죠 22성이란 소리네 12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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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그쵸 거의 그급이에요 그냥 15성까지 띄울 수 있는데 15성은 안 그 다른 주문이 필요해요 어 책임 연대책임 이렇게? 아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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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때 각나오냐 15성? 35퍼 덤파이저로서 어때 가야죠 나 뭐.. 나 진짜 씨X 동우 믿고 간다 나 직원남 믿고 왔어요 여태까지 직원들이 많이 좋아졌거든 드랍 더 비트 드랍 더 비트 좋았어 이미 무금 틀어졌어 동우가 지금 어차피 이게 메인이 아니에요 저희는 22성 무게 메인이지 진짜 동우 믿고 갑니까? 진짜 드랍 더 비트 자객이라고요? 아 저저저저 제가 봤을 때 한번 물어볼게요 저분이 어떻게 얘기해서 된거 뭐 있어요? 아 저친구가 추천했던 게임마다 시청자 존망했었어 아 근데 아 근데 그런건 잘 맞춰 뭐야 뭐 우리팀 경기가 이긴다 진다 뭐 이런거 있잖아 아 약간 문어같은 역할? 어 저 어떻게 보면 되게 잘 맞췄었어 어 어 그러면은 이게 뭐 111 붙었대 어 12성 가져왔는데 아이고 엔토리 형님 알지 아 엔토리 형님 예 어휴 아이고 아 우리 엔토리 형님 감사합니다 또 엔토리 형님 안녕하세요 내 알지 저분도 저희 방송에 백분 안주우지 한 2년 된거 같고 하하하하 눈치 오지게 준다 와 야 저희 방 어이구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이구 지려버려 그냥 와 우리 네 방송에 백분 안주우지가 2년이 넘었어? 그 정도였어? 그 정도였어? 그 정도 된거 같네요 잘살 해 버립니다 아 지려버려 지려버려 야 이번 시상식 때 오시니까 아우 야 내 방송 내 방송도 비슷한 분이 있는데 산거북이라고 해가지고 산거북이요? 내 방송 11팬 중에 아니 16위 정도 되는데 산거북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 친구도 내 방송이 1년 딱 넘었거든 1년 반 정도 됐거든 야 여캔방 가니까 갑부스타로 유명하더라 여캔방 들어갈때는 닉네임을 갑부스타로 바꿔 저 나올 때는 산거북이 이야 더 웃기게 뭔지 저희 형님이 저랑 안 지가 4년 넘는 데 있거든요 어 근데 제 옆에서 딱 뭐였지? 여캔방송이었나 아무튼 저 옆에서 500개 딱 쏘더니 매주었고 야 매주 봤다 이런 분에 진짜로 깜짝 놀랬습니다 제 옆에서 500개 쏘면서 야 클라스님 형님이에요 최고십니다 아 예 엔젤 지려버리십니다 아 그리고 꼭 저 형님이에요 시청자 4명 나왔을 때 정기세 아깝다고 방금 살라고 하신 형님이 아 진짜? 저 형님이에요 BJ인가 어디면 BJ 자기가 열혈팬님 BJ가 방송하고 있는데 너 진짜 제가 시청자 4명이니까 시청자 4명이라고 정기세 아깝다고 저 형님이 끌어가신거에요 저 형님이에요 저 형님 야 충신이시네 야 충신다 충신 저거 제가 이제 베이박사되고 루이버그오프 때문에 지려버리세요 진짜 그 때 초심 제대로 찾았겠네 너 시청자 4명 때 저 충전먹었잖아요 진짜 진짜 내가 저거 웃잖아요 여거봐야 맞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물 필요해요 재물 안 필요해요 재물 안 필요해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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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다 미스 그래서... 그거를 하Will하마도 안 됐 fusion 이제 말하도록 되지 넌 전 롤에 터지면 그게 옵션만 남아있어 강화가 없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너 같으면 이게 지금 의미가 있겠어 없겠어? 없잖아 나중에 띄우면 되겠지 나중에 띄우면 되겠지 괜찮아 고겸아 고겸이 형 이제 괜찮아 말 표현해도 돼 제일 친한 동생이에요 여러분들 가자 깔끔하게 가자 깔끔하게 가시죠 형 아 근데 여러분 내가 나중에 그러면은 우리 이거 있어 22선까지 뛰었잖아 그럼 레전드야 이게 야 그럼 이거 진짜 아 벌레 먹어도 되네 아 맞네 벌레 먹어도 되네 여러분들 맞죠 형 형 맞으시죠? 어 근데 저거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조금만 저거 벌레 다 먹는거는 만약에 23선 뜨면 면제 주는거 딱 해서 딱 23선 만약에 뜨면은 이 벌레 안 먹는거 23선 뜨면은 벌레를 안 먹는데 벌레 이거 먹어도 된다고 여러분 이거는 다 된거에요 검증된거기 때문에 야 근데 이건 진짜 아쉽다 냄새가 진짜 너무 23선 뜨는걸 글자도 한번 봤다면서 제가 한번 띄웠다구요 한번 띄웠다고? 네 제가 한번 띄웠었고 이거를 먹는거는 생각 잘하셔야 돼요 어차피 형이 먹고 저도 좀 도안은 드리겠지만은 네 뭐 한개 먹고 이런거 아니야? 뭐 하나 먹고 이런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고 어떻게 먹어 이거를 일단 아무튼 형이 뿌린거기 때문에 뿌링을 거둬야죠 그래 그럼 가자 이거 하는거에요 23선 띄우면은 아예 그냥 아예 안먹는다고요? 아우 당연하지 23선이 거의 레전드 아니냐? 레전드죠 내가 오늘 하나 뜰거 같은데 근데 오늘 많이 쳐져갖고 이거 되겄어 뭐 23선이 거의 다 뜰거지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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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워버리니까 개.. 와.. 질이었어.